이거야? 올라가는 길은 이쪽으로 계단 속에서 올라가도 되구요 저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강의 독채숲소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를 다녀왔습니다 2014년 7월 16일 첫 손님을 받은 따끈따끈한 독채숲소죠 아마도 돈내고 투숙하는 손님은 제가 첫번째가 아닐까 싶네요 기존 노들 직력카페였던 이 공간을 한강의 전망과 야경을 지기며 오르탄 하룻밤의 휴식을 누려볼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했다고 해서 오픈날 바로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1층은 한강시민공원과 주차장이 있고 2층은 한강대교, 3층이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인데 음.. 좋다 여기서 자 전망공폐 3층을 하지만 3층 버튼이 눌리지가 않아요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는 에어비앤비로 예약이 가능한데 예약하면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야 3층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밀의 문이 열리네요 비밀의 문이 아니라 2층까지는 한강 대교를 건너는 거고 3층 3층 문이 열립니다 들어가는 순간 딱 한마디 나옵니다 교량 위에서 탁 트인 하늘과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스카이 고품격 고품질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스위트를 합쳐 스카이 스위트 한강브릿지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죠 자 객실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4인 테이블을 지나면 미니 주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방.. 주방은 되게 조그마네 커피는 무료 그리고 식기류 소주컵도 있고 식기류는 아주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밑에 도마랑 냄비도 새건데 새거 그리고 식기류도 다 있네요 아 홈매트 목이 있을까봐 그러나 그리고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용 쓰레기공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짜잔 야 조식인가 콤프스트가 있습니다 우유랑 물이랑 밑에 냉장고는 내놓으시면 아무것도 없고요 자 야 우선 뭐 그리고 히든 짜자잔 짠 여기서 오픈을 띡 들으면 웅장한 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리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을 저녁에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어 이곳에 방문한 이들은 오랫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누릴 수 있죠 미드 센츄리 모던풍 디자인을 담아낸 거실과 천장의 통유리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요거 얼핏 보면 뭔가 장난감스럽지만 의자도 수백만원, 이 LP기계는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라고 하네요 수천만원짜리 LP플레이어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LP장에 있는 모든 LP들은 DP용이 아니라 진짜 플레이가 가능한 LP들이라고 하니 하나씩 꺼내 취향에 맞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근 재밌어요 모델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느낌은 좋죠? 이런 한강과 용산을 품은 곳에 살아야 하는데 아 참 좋네요 고상하게 책도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책은 DP용? 뭐 그냥 깡통입니다 아 참 웰컴 선물로 서울 마스코트 해치 인형과 엽소도 주는데 뭐 그냥 선물이니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스카이 스위트 실내는 약 44평 규모로 침실과 거실, 욕실 및 간이 주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시 메인은 침실이죠 남서쪽 방향으로 큰 통창이 뚫려 노들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한강의 대표적인 전망을 한눈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너무나도 폭신한 침대일 줄 알았는데 좀 딱딱해요 라텍스로 해서 그런가? 대형 TV도 설치되어 있어 누워서 TV 보는 즐거움이 있죠 하지만 넷플릭스 등 OTT는 개인 아이디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 이거 좀 아쉬워요 여기 밑에 들어와 있는 주류랑 와인 그리고 맥주 유료! 컵날면도 있는데 아니 그냥 컵날면도 좀 주지 아쉽네 가격은 볼까요? 레드와이드 2만원 화이트와이드 2만원 캔백주 4천원 컵라면 3천원 프링크 3천원 견과류 3천원 이네요 음 제가 처음에 체크인 할 때 카드를 주거든요 그 카드로 후불결제 된다고 합니다 자 가운 와우 가운도 쫙 가운도 쫙 들어가 있네요 음 필요하면 추가 이불 침구류 들어가 있고요 밑에 까는 토퍼도 여기 안에 주게 되어 있네요 침실 바로 옆에는 욕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한강을 바라보며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욕탕 안쪽에는 넘어도 깨끗한 최첨단 자병기가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에는 면도기 치약 칫솔 빛까지 일회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누와 손세정제 그리고 바디로션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물론 드라이기도 있고요 웬만한 5성급 호텔 보다 더 깨끗하고 뽀송한 수건까지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탕에는 바디워시 겸 샴푸 그리고 컨디셔너까지 준비되어 있죠 답답하게 싫으신 분들은 블라인드를 거두면 탁 튄 한강 조망을 더 화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욕탕에 물을 받고 반신욕을 하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욕실 바로 옆에 난방과 물 온도를 조절하는 보일러가 꺼져 있더라고요 이용하실 분들은 보일러 작동시키면 뜨거운 물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칼칼칼 잘 나오니 보일러 꼭 확인해 보세요 목욕까지 했겠다 슬슬 배가 고파 배달앱을 켰는데 와 맛집들이 너무 많아요 주문을 하면 2층으로 배달이 오기 때문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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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다 맥주 한잔 먹으며 맛있는 저녁도 먹고 밤에는 야식으로 블루리본 팥빙수까지 먹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또한 숙소 근처 한강변에는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장마라 비가 좀 많이 와서 아 잠깐 산책만 좀 다녀왔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만든 스카이 스위트 한강 브릿지 마지막으로 예약 방법과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30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금액은 주말 평일 동일하게 50만원이었습니다 아마도 비수기 시즌에는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10월 여의도 불꽃놀이 시즌이 가장 핫할 것 같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아주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강 위 44평 독채라는 프라이빗한 장점과 특수함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 위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